리슬링에 관해 기술적인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여자친구라고 더스틴은 늘 자랑한다. 언제나 혼자 해오던 훈련 준비도 이곳에선 여자친구에게 맡긴다. 더스틴이 오면 항상 온 식구가 같이 하는 리슬링 연습이 펼쳐진다. 여자친구와의 몸풀기 대견. 그러나 만만치 않다. 체조로 단련된 메리디스가 유연성에선 한수위다. 잘라 아프다. 섬이 어린이들에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장담하던 더스틴. 3초 만에 폴팩. 대학에선 같은 체급이라도 고등학생들보다 기술과 근력 모두에서 월등한 강자들이 기다린다. 메리디스의 아버지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딸의 남자친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대학생인 메리디스 오빠와의 대결 역시 좋은 실전 연습. 연습이 끝나면 함께 가까운 강가를 찾는다. 늘 남자친구를 업어주는 여자친구. 메리디스는 더스틴을 알게 돼 오히려 자기가 배우는 게 더 많다고 한다. 돌은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중이다. 올 가을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진학하기로 약속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진시네티 시내의 한 체육관. 이곳에서 더스틴은 별도의 근력 강화 훈련을 받고 있다. 1년 전부터 스코트 트레이너는 더스틴을 무료로 지도해오고 있다. 상대를 지압하는데 목과 어깨에 힘을 키우는 것은 팔이 없는 더스틴에겐 절대적이다. 버티고 서있을 다리가 없는 더스틴에겐 엉덩이 근육 또한 중요하다. 상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엉덩이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judgement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고 Ferm MANAIN이 성장해 주기, 가장 고통스러운 매달리기 훈련 팔과 다리를 붙여 2분을 견뎌내야 한다 또다시 장난기가 발동한 더스킹 몸이 떨려오고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부터 더 버티는 단 몇 초간이 근육을 강화시킨다 삶에서도 그렇다 이 모든 것을 더스틴은 레슬링을 통해 배웠다 힐리스보로 고등학교 졸업식 힐리스보로 고등학교 졸업식 학교 생활을 통해 더스틴은 스스럼 없이 손발을 대신해주고 등을 빌려주었던 이들을 많이 만났다 그 고마운 사람들이 더스틴을 성장시켰다 우려 속에 레슬링부에 들어갔지만 주대회 진출이란 꿈을 이뤄낸 더스틴 이날 누구보다 뜨거운 축하를 받는 졸업생이 됐다 który atmospheric 가게 이 사례가 이누취 Subscribe 첨삶에kat 치qi 한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더스틴은 얼마 전 오하이오주의 레슬링 명문인 성조셉 대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또다시 주대회 무대에 도전할 것이다. 언젠가는 모교에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코치가 되는 것이 그의 꿈. 총 3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계단 한 칸을 오르기 위해 수십 번을 미끄러줬던 꼬마. 과연 건강하게 혼자 서서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 마음 졸이게 했던 아들이 무사히 성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